파나메라 파나메라 2011년식 차량에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는 1F 헤드캡 2019년식 제품입니다. 구형제품보단 0.2F 정도 더 힘이 강력해진 1F 헤드캡 1F 헤드캡 장착 후 동해상이었습니다. 장착하자마자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고 시동도 단번에 걸리며 전기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F 헤드캡 장착 후 동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